안녕하세요. 소매몽TV입니다. 오늘은 부모님 나오는 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 꿈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받으면 좋은 꿈이 많으며 부모님이 안 좋은 모습이면 좋지 않은 숙몽이 많습니다. 부모님에게 열쇠를 받으면 행운, 합격성을 암시한다고 하며 반지나 금시계 등을 받으면 집에 혼사나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부모님 관련하여 꿈에 몽사리가 많아 부모님 나오는 꿈을 오디오북 형식으로 읽어드릴 계획입니다. 들어보시고 간밤에 꾸신 꿈과 비교하여 꿈을 해몽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는 부모님이 앉아계시고 좌우의 자식들이 앉아 식사 준비를 하는 꿈 직장에서 상관을 주도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합심 단결하여 조직의 기간을 바로 세우게 된다. 상하 간의 유친,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회심, 이웃 간의 협동심, 질서 등이 있다. 각 돌아가신 부모가 집안 식구를 부르는 꿈 외부 인사가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어떤 직장에 추천할 일이 있을 때 표현되고 있다. 결혼식에 참석한 부모에 관한 꿈 협조자이며 많은 내비는 계약, 결사, 집회의 당사자들이다. 결혼식장에 부모가 참석하는 꿈 누군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하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협조자를 많이 얻게 된다. 고인이 된 부모님이 보이는 꿈 집안의 기론이 보이고 매사에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게 된다.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며 대우각성을 하게 된다. 행운, 불행, 소식 등이 있다. 고인이 된 친구 부모에 관한 꿈 동일한 일을 남과 같이 할 때 이해를 가져다주는 어떤 연고 있는 사람의 동일시다. 고향집의 대청마루에서 부모님께 큰절을 하는 꿈 직장의 상사에게 어떤 청원할 일이 생기거나 학교 당국으로부터 입학을 허락받는다. 고향에 떨어져 사는 부모님을 만나는 꿈 부모님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고 아울러 자신의 신상에도 불길한 일이 발생할 흉몸이다. 고향에 부모나 돌아가신 부모 중 한 사람만 보는 꿈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 고향에 부모나 돌아가신 부모를 보게 되는 꿈 구설수가 생기거나 병을 앓는다. 고향집에 찾아가 부모님에게 큰절을 하는 꿈 직장의 상사에게 어떤 부탁을 하거나 학교 당국의 입학 허가를 받게 된다. 고향집에서 부모님께 정중히 큰절을 올리는 꿈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어떤 청원할 일이 생기거나 추진하고 있던 일들이 잘 해결되어 성과를 볼 진초 고향집에 대청마루에서 부모님께 큰절을 하는 꿈 직장 상사에게 청원할 일이 생기거나 학교나 당국으로부터 입학 허락을 받는다. 괴한이 부모님을 해치는 꿈 다행히도 이 꿈은 부모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예시하는 꿈입니다. 길조입니다. 꿈에서 부모가 죽어서 통곡하며 슬퍼하는 꿈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인 유산을 받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작품 사업, 1등이 성취됩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와 부모님을 죽이는 꿈 꿈 자체만으로는 가위 눌리거나 걱정스러운 꿈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이 원하시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걱정거리가 없어져 마음이 편안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평소에 부모님과 갈등이 심하고 반감이 심한 상태였다면 무의식에 잠재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 하겠다. 돌아가신 부모나 할아버지가 서로 이끌어다 집안에 매는 꿈 식구가 늘어나기도 하는데 자식을 낳는다기보다는 아내나 며느리, 심모가 들어오거나 외부에서 재물이 들어오기도 한다. 돌아가신 부모님과 생시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모습이 생생한 꿈 죽은 사람들과 그들이 죽은 사람이라는 자각 없이 생활하면 그들과 같이 저승해서 지내게 됨을 상징한다. 불발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겠다. 부모님이 그립거나 어린 시절이 그리울 때 이런 꿈을 꿀 수도 있으니 조심은 해야겠으나 지나치게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뵙는 꿈 집안에 기른이 보이고 매사에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게 된다.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며 대호각성을 하게 된다. 행운, 불행, 소식 등이 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 소를 끌고 어딘가로 가는 꿈 대단히 안 좋은 꿈이네요. 건강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말을 타거나 짐으로 들어오는 꿈 깊은 소식이 있을 짐조의 꿈 행운이나 반가운 사람이 찾아올 꿈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의 모습으로 나타난 꿈 무언가 당신의 신상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다. 어떤 표정이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 기용이 달라진다. 가능하면 자세히 기억해보고 어두운 표정이었다면 사고나 우한이 닥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과음이나 음주운전도 조심하고 거래나 사업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웃고 있는 꿈 당신에게 행운이 찾아올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해도 되겠다. 부모님이 웃고 계심은 당신이 웃을 일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이다.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행운이 오고 있음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될 것이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이 나타나는 꿈 얼굴이나 모습이 밝고 어두움에 달려있다. 즉 밝은 표상에 웃는 얼굴이나 좋은 모습으로 다정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예지해 주지만 어두운 표정, 근심스러운 표정, 검은빛 얼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일러준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이 눈물을 흘리며 오는 꿈 집안을 좋지 못한 불상사나 장애, 손실이 생기며 사업의 파탄 및 재물의 실패와 직장, 지휘, 명예훼손, 좌절, 말성 등 가장과 직속 상상에게 흉험이 닿고 굳은 일이 닥치게 된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친척이 괴로워하는 꿈 현실에서 실제 부모님이나 친척의 산소가 나쁘던지 그 영혼에 대한 애군이 있다는 암시 돌아가신 조부모가 풀이나 풀뿌리를 절구에 넣고 찢는 꿈 부모가 쇠약해 지기 때문에 병이 든다든지 관광상의 이유로 약을 다리게 됨을 미리 아이는 꿈이다. 돌아가신 조부모님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는 꿈 좋지 않은 일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암시의 꿈 동굴 안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난 꿈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자성하게 될 일이 생기고 괴사나 고사를 지낼 일이 생길 짐초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난 꿈 집안에 우한이 생기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에게 공연한 근심이 생겨 구설수에 오르게 될 짐초 멀리에 계신 부모님이나 오설운을 찾아뵙고 큰절을 울리는 꿈 윗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생기거나 윗사람의 도움으로 공문서에 관련되어 추진하던 일이 성사될 짐초 버스나 기차 등에서 출발하려는데 부모님이 나타나 내리라고 하는 꿈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계획을 그만두고 다음을 계획하시게 부모 형제가 다 같이 모여서 파티롤 하는 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먼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부모 형제가 모여 즐겁게 어울려 노는 꿈 만사가 잘 이루어지고 먼 곳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 부모 형제가 죽은 꿈 꿈 속에서 죽었던 부모 형제가 장수하고 자신도 길할 짐초 부모 형제가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꿈 만사가 순탄하고 멀리서 좋은 소식이 올 짐초 부모 조상의 누군가가 아기를 얻고 걸어가는 것을 보는 꿈 호주나 윗사람 또는 직장의 상사 등이 병들거나 사업상 고통을 받게 된다 부모 형제 자매 등 온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는 꿈 시끄러운 말썽이나 불쾌한 일이 빚어지고 손실과 다툼이 생기며 심할 경우는 이별 분산 등 좋지 못한 불상사에 부딪히게 된다 부모가 병에 걸리는 꿈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나 근심을 나타낸다 부모가 죽어 대성통곡하는 꿈 정신적 안정과 재물을 얻고 계획한 일을 착수하게 됨을 뜻한다 부모가 죽어서 오는 꿈 정신적인 안전을 찾게 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됨을 나타내는 꿈으로써 온이 호전되어 소원을 이루게 되는 길몽입니다 부모나 자식을 잃어버리는 꿈 실제로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온갖 괸심 걱정을 하게 된다 사고, 질병이 생긴다 부모나 자식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꿈 뜻밖의 천재, 인재 사고로 인하여 사투를 하게 된다 부모님 돌아가시는 꿈 길몽으로 해석이 됩니다 경제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난관에 부딪혔던 많은 일들이 서서히 풀리게 됩니다 부모님 때문에 슬퍼하는 꿈 집안에 우한이 생기거나 직장에서 불행이 닥친다 질병, 사고가 생긴다 부모님 사부 지도자 등을 살해하는 꿈 일면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지만 또한 일면은 부덕한 행동을 자행하게 된다 반흉반기, 충동, 욕망, 시비, 싸움, 악행 등의 애군이 낀다 부모님과 악수를 하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경로우친 사상으로 집안이 화목하게 된다 부모님과 함께 동행하거나 산책을 하는 꿈 집안의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릴 진처 부모님께서 자식을 사랑하는 꿈 참단치 이어복된 행운을 가져다 준다 경사, 듬뿍한 사랑이 있다 부모님에게 아파트 열쇠를 받는 꿈 갈구하고 있던 소망이 이제 희망찬 행운으로 다가온다 합격, 행운이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꿈 가까운 어른이나 연배가 높은 분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꿈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열쇠를 받는 꿈 갈구하고 있던 소망이 이제 희망찬 행운으로 다가온다 합격, 행운이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에메랄드 반지와 팔찌를 받는 꿈 집안에 혼선 문제가 있거나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귀하고 예쁜 선물을 받는다 부모님으로부터 예쁜 놀이개를 받는 꿈 실제로 윗사람이나 직장 상사로부터 금빛 찬란한 행운의 열쇠를 받는다 선물, 횡재 재물, 돈 상장, 훈장, 임명장, 승진, 합격, 당선, 취득 등의 기론이다 부모님을 죽이는 꿈 기본적으로 좋은 꿈이다 자신을 억압하거나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권력자나 더 큰 힘을 물리치고 자신의 세계를 제대로 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꿈 내용 자체만으로는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꿈 속의 부모님이 현실의 부모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상관이나 경쟁자 혹은 자신을 심리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나쁜 기운을 상징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그 그늘을 벗어나서 홀로서기가 준비되었고 자신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모님이 건강해 보이는 꿈 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되면 기쁜 일이 생기고 어머니의 건강한 모습은 행운과 평화를 가져온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꿈 건강한 아버지의 죽는 꿈은 가난해질 염려가 있으나 늙은 부모의 죽음은 기쁜 일이 찾아 드는 수도 있다 부모님이 땅 위에 누워 계신 꿈 집안의 우한이나 뜻밖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징조이다 매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징조 부모님이 땅바닥에 누워 있는 꿈 집안에 우한이 생기고 유행성 질환으로 질병이 침로하게 된다 사고가 발생한다 부모님이 배웅하는 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여행을 떠난 꿈 부모님에게 무슨 일 인가가 생기니 정성껏 돌보시기 부모님이 병에 걸려 알아 누워 계신 꿈 집안에 불길한 일이 생길 징조 명예나 자존심이 상할 징조로 소리내어 울었다면 구설수도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한 꿈 질병이 생기거나 가족 간에 불신이 생길 징조의 꿈이다 부모님이 아프거나 사망하여 크게 놀라는 꿈 어떤 일의 실패를 맛보게 되며 하는 일마다 부인이 따라 큰 곤란을 겪는다 부모님이 알아 누워 있는 꿈 지배하고 억제를 가하던 일거리가 성사 단계에서 진동을 겪거나 개선을 요구할 일이 생긴다 부모님이 여행을 떠나시는 꿈 여행의 이미지가 선명하고 가족들이 배움을 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을 암시한다 병중에 계시다면 더더욱 그러하고 건강하다 하시더라도 사고를 당하거나 중병을 안으실 수 있으니 각별한 조심이 필요한 때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화를 내며 구짓는 꿈 자신의 하는 일에 실수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꿈 부모님이 죽는 꿈 건강한 아버지의 죽는 꿈은 가난해질 염려가 있으나 늙은 부모의 죽음은 기쁜 일이 찾아 드는 수도 있다 부모님이나 스승으로부터 문패를 받는 꿈 재산을 물려받거나 직장에서 승진한다 합격, 당선, 상장, 훈장 등의 길조이다 부모님이나 우설운으로부터 금시계를 받는 꿈 신분과 직위가 높아지고 명성이 자자하다 임명장, 자격증, 허기 등을 얻는다 부모님이나 조상의 누군가가 갓난아기를 얻고 있는 꿈 집안의 윗사람이나 가장, 직장 상사, 선배 등에게 병원이 찾아오거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게 될 짐조 부모님한테서 아파트 열쇠를 건네받는 꿈 갈구하고 있던 소망이 이루어지고 머지않아 행운이 찾아올 것을 암시한다 합격, 행운을 상징하는 길몽 부모에게 매일 맞는 꿈 모든 일이 번창하게 되고 가정운이 매우 좋아지게 된다 부모와 말다툼하거나 부모에게 매를 맞는 꿈 모든 일이 번창하게 되고 가정운이 매우 좋아지게 된다 부모와 사별하는 꿈 건강한 아버지의 죽는 꿈은 가난해질 염려가 있으나 늙은 부모의 죽음은 기쁜 일이 찾아 드는 수도 있다 동호와 싸워 이기는 꿈 재물의 손실을 가져온다 특히 어머니와 싸우는 꿈은 머지않아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한다 동호와 이별을 하던가 부모에게 우한이 생기는 꿈 꿈 속에서 부모와 이별을 하던가 부모님에게 우한이 생기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의 협조자를 잃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부모에게 병원이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보살피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호와 이별하는 꿈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부모와 이별하는 꿈을 꾸면 반드시 풍화가 이기게 될 진초 동호와 함께 길을 걷거나 산책하는 꿈 사업이나 소망하는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집안이 편안하고 화목하여 평화롭다 동호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길을 걸어가는 꿈 집안일이 안정되고 사업이나 소망하는 일이 순조로 이성취되며 관상의 평온과 기쁨이 따르게 된다 동호의 애간장을 태우는 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근심 걱정이 떠나갈 날이 없다 사고, 질병이 생긴다 동호의 초상을 치르며 곡성을 하는 꿈 정신적 만족 내지 물질적인 안정이 성취되고 재물이나 사업, 직장에 연관된 발전과 기쁨을 얻게 된다 부모한테 돈 빌리는 꿈 여러가지로 손실 및 애로를 겪게 되고 하는 일이 막혀서 구하는 소망, 계획 등 목표 성취가 어렵게 된다 부모한테 돈을 받는 꿈 가까운 어른이나 연배가 높은 분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꿈 부모 형제가 모여 즐겁게 올려 노는 꿈 만사가 잘 이루어지고 먼 곳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 사망한 부모가 꿈에서 또 죽는 꿈 부모가 살아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생존에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님을 만나보는 꿈 주위에 나쁜 일이 닥치고 다툼, 질병, 소실퓱 장애가 발생하여 곤란을 겪게 된다 시부모님으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꿈 가까운 어른이나 연배가 높은 분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꿈 시부모와 싸우는 꿈 시집 식구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징조의 꿈이다 아픈 부모가 멀쩡하게 일어나 다니는 꿈 병이 악화되거나 사망의 흉험에 부딪히게 된다 자신이 부모님을 해치는 꿈 악몽이 아니니 걱정 마세요 자신이 주인이 되는 꿈입니다 사회나 직장에서 직위의 상승이나 가정에서 자기의 뜻이 받아들여지는 꿈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죽이는 꿈 그 사람은 실제의 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대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제 당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거나 심리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장애물이 사라졌으니 당신의 뜻을 펼칠 때가 왔다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우울한 상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과감하게 떨치고 나아갈 때가 되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도록 하자 조 부모가 장롱 속에 앉아 있어서 이상하게 여기는 꿈 죽음 또는 탄생을 예시하는 꿈이다 상자나 조명은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조 부모님을 오랜만에 뵈러 갔으나 이미 작고하고 안 계신 꿈 꿈 속에서 오랜만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뵈러 갔는데 이미 작고하셔 계시지 않았다면 이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경고의 의미가 짙다고 볼 수 있다 혹은 잊었던 금전, 약속, 애정 등을 다시 생각하라는 암시이기도 하다 조 부모님이 자신을 근심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꿈 집안에 누군가에게 위험이 생기거나 가족 간의 화목이 깨질 꿈 조상 부모님 앞에서 묵념하는 꿈 고사나 경로우친 사상으로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게 된다 조상이나 부모에게 꾸질함을 듣는 꿈 사업의 차질과 예신이나 가정에도 뜻하지 않은 말썽이나 손재가 생기는 등 굳은 일과 피해로 곤란을 겪게 된다 죽은 부모 꿈 꿈 자체만으로 길몽이나 흉몽이 되지 않습니다 죽은 부모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몽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표정이 좋아다면 길몽이고 부모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면 흉몽입니다 죽은 부모 친인척 또는 동료 등과 식사를 하는 꿈 죽은 부모나 친인척 조상 동료 등과 식사를 하는 꿈은 함께 먹은 음식이 만약 죽은 사람이 준비했거나 제공한 것이라면 큰 흉몽이다 그러나 누군가 그 음식을 미리 차려놓았거나 자신이 차린 것이라면 큰 행운이 찾아올 길몽이다 죽은 부모가 꿈 속에 나타나는 꿈 대체로 자신을 도와주기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참견을 하시거나 뭔가 잘못된 것을 경고하고 예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꿈을 꾸었다면 현재 미처 생각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경솔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피고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죽은 부모가 나타나 자신을 데리고 가는 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뜻한다 부모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안내를 받아 길을 나서는 것은 모두 죽음을 뜻하는 흉몽이다 부모님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